등기법 시간입니다 아 이거 등기법 어렵죠 제가 좀 거제도까지 가지만 서울이나 거제도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요한 곳은 중요한 곳은 꼭 보라고 별표 하겠습니다 별표한 곳이라도 꼭 봐주기 바랍니다 일단 34번 부기등기 중요해요 거의 뭐 부기등기는 중요한 곳 다 뽑아 놓은 거니까 자 별표하라는 곳 다 별표할 것 같은데 별표하세요 34번은 부기등기 중요해요 거의 시험문제 자주 나오니까 봐주셔야 돼요 자 우리 간평문제 있죠 간평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 부기등기가 아닌 거 써놨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능기 나오는데 지상권 이전능기 전세권 이전능기 소유권 이전능기가 아닌 건 다 부기등기 맞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이 된 게 있죠 소유권만 압류 감유가등기 소유권만 주등기를 해요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로 해요 부기등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갑구에 갑구에 1번 그래서 1번 소유권 문져눈기 갑이죠 자 그럼 이전능기 해요 을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교수님 갑구에는 도대체 무슨 소유권 갑구에는 뭘 기록합니까 물어보는데 갑구에는 우리 물건이 다섯 개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전당권이죠 갑구에는 소유권 기록해요 갑구에는 소유권 기록하죠 을교는 소유권이 아니고 예컨대 1번 뭐예요 지상권 지유권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 무슨능기 설정능기 지유권 뭐예요 설정능기 전세권 뭐라고 설정능기 저당권 설정능기 자 이렇게 뭐예요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교는 뭐예요 이제 소유권이 아닌 권리 물건이 다섯 개잖아 등기 대상이 되는 게 다섯 개 소유권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채권을 기록합니까 채권 자 채권 왜 물건은 다섯 개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채권 어디에는 을교에는 뭐예요 임차권 이렇게 임차권 임차권 설정능기 자 그 다음에 갑구에는 채권 중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환매특약 등기지 그래서 환매권 등기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 이제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 환매특약 등기를 한다 이게 특약 등기 그죠 그 다음에 도저히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임차권이나 환매권 말고 또 채권이 뭐가 있을까 그 약정 있잖아요 약정 특약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는 약정 공유물을 분할 다른 말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약정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권리선멸의 약정 그게 채권이에요 또 채권이 뭐 있어요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예컨대 여기다가 3번 소유권 이전 청원권에 무슨 등기 청원권에 가등기 아니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을구의 소유권 이외에 설정등기 했으면 여기다 뭐예요 1-1번 지역권을 빼놓고 저당권이 있던 게 전세권이 있던 게 이게 다 부계 등기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있던 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이나 채권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소등기고 방금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 처분자등기가 뭐예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가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지 않죠 그러면 자 소유권에 관한 거 이렇게 뭐예요 2번이란 얘기가 여기 지금 갑구에는 천재 효력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을이고 환멕권자 갑이라는 사람 채권자고 얘도 채권자죠 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금 갑구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을 뿐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 뭐예요 4번에서 뭐하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간다 이 가처분은 누구 거이고 갑에 대한 가처분이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수성하면서 들어가는 게 가처분 있고 가 등기 걸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3-1번 해야 될 거고 환메 등기도 환메권에 이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처분 들어가려면 2-1-1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건 뭐예요 부기등기로 소유권 주등기 물론 어디에 을구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 1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 아 뭐 지상권이지 여기다 2순위 뭐예요 여기 1순위 지상권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여기 뭐야 자 여기 2번에서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 무료한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자 이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뭐예요 지상권자한테 모빌 인사님 돈 빌려준 애이가 얘한테 돈 달라고 소송하면서 이 지상권이 이전하는지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1-1번 뭐가 들어가요 가압류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다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3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외에 권리에 관한 처분이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자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당권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전체가 말수된 등기 회복등기 전부가 부족하게 말수해서 전부를 회복하는 뭐예요 전부 전부 지읏 지은 그건 주등기고 일부 회복하면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래서 34번은 몇번이 답이다 아니게 34번은 뭐예요 1번이 답이다 1번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등기병인의 표시변경은 뭐예요 명이나 경정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고 서울 살다가 이사가면 어디로 대전으로 이사오면 뭐예요 당연히 자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올해 년도 국어 문제입니다 35번이 올해 년도 국어 문제니까 자 이것도 별표하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부기등기는 등기관은 부기등기할 때는 그 부기등기 자 이 35번도 별표합니다 등기관은 부기등기할 때는 부기등기가 어떤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 아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자 이 주등기의 2다실번 자 이 2번의 주등기에 가지번호 붙였죠 그 다음에 환매등기 자체는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이 부기등기에 가지번호 붙이죠 자 주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 붙이고 부기등기에도 가지번호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전체가 아닌 등기상의 일부만이 마치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아까 그랬죠 전부는 주등기로 하고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에서 마치된 사항만을 다시 회복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위의 권리전기 소유권위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하고 위에서 방금 봤죠 자 그 다음에 저번 4번은 뭐예요 신탁등기는 자 항상 뭐예요 하나의 하나의 신청서 하나를 하니까 환배등기처럼 부기등기하는게 아니라 일단 뭐예요 조합원 갑이 아파트 재건축할 때 2번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전등기와 무선등기를 같이해요 신탁등기를 같이 합니다 같이 조합장 앞으로 원인을 신탁해서 자 신탁등기 하면 신탁등기는 하나의 하나의 순위번호를 써요 하나의 순위번호 주등기입니다 그게 답이고 자 그래서 35번은 몇번이 답이다 35번은 뭐예요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건물등기부 1억의 대중권등기 건물등기부 표제부의 대중권등기 할 때는 직권으로 대지 목적인 토지등기 값글구의 대중권 뜻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맞아요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5번은 뭐라고 주등기로 합니다 이렇게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 그래서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자 이렇게 뭐예요 구분건물이 있고 자 구분건물이 있고 일동전적표제부 아래에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서울대표시 관악고 심동 백건지 대면적 얼마 400제곱미터라는 이 표시가 건물등기부 올라오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각자 뭐예요 전입은 101호 1025 그 다음에 2015 뭐예요 2025 있죠 값고일구가 있을 때 값고일구가 있을 때 어디에 이 하단분에 400분의 100 대지권 비율이 있죠 대지권 표시 이걸 뭐예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를 하면 어디에 자 이 토지등기부 값고일구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1번 건축업자 값이 있고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아니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의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런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주등기로 뜻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주등기로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값구나 어디에다가 값구나 을구 토지등기부 값굴구에 한다 자 4번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몇 번에 36번에 유효요건이겠죠 그래요 요건 이것도 조그맣게 불편합니다 자 18년도 9급 문제인데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기록 사이에 다소 불일치가 있더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자 예컨대만 아니게 뭐예요 건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소재지본이 달라도 토지는 소재지본이 다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불일치하더라도 뭐예요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실 정도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자 그 등기가 동그라미 치고 그 등기가 자 그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주춰보시고 유효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뭐예요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2번에 증여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매매 동그라미 치고 뒤에 증여 매매로 등기가 됐죠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행위자가 처벌하는 건 별도로 하고 유효할 수 있다 만약에 초대 거기 3번에 보존 등기구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멸실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옛날 등기부 갖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그 신축 건물을 옛날 등기부는 유용할 수는 없다 아니게요 그 무효등기용은 표지입은 안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36번은 36번은 몇 번이 3번이 답니다 아니게요 무효등기용은 자 어딘 안 된다고 권리만 인정되지 표지입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멸실된 건물의 표지입을 신축 건물을 유용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건면동기 요건으로서 등기는 물건의 효력발생 요건이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맞을 때는 물건면동기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대로 유효해요 회복등기 하면 된다 아니게요 회복등기 자 그 다음에 권한윤 대리님 얘기죠 그래서 5번은 무대가 사익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5번 뭐예요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하다 아니게요 실체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건대리님이 죽은 사람 명의로 문서가 유의자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 아니게요 이거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7번 문제는 자 우리 작년도 법무사 재작년도 법무사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일단 동일부동산에 관한 동일명의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죠 중복된 경우에 먼저 항상 뭐예요 중복등기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37번에 1번에 뭐가 나오면 중복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뭐가 선등기가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중국에 대한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뭐예요 유효하다 많은 얘기예요 그 다음 절대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물건면등 혈역은 가등기 할 때 소급효로 발생하지 않아요 37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입니다 37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에요 자 여튼 절대 뭐예요 가등기는 소급효가 없어요 순위만 소급합니다 뭐만 소급한다고 순위만 소급한다 순위만 소급해요 순위만 소급한다 물건변기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자 기존 건물에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간 건물의 물건변기에 가라앉는 길을 멸실 건물 등기부에 그 등기는 자 할인 경우에 절대 뭐라고 자 당사자의 의시와 관계심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무효등기의 위용은 자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다 그랬고 상속인이 상속등기의 경영 없이 죽은 사람 명의로 자 무대가 사육감으로 사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자 실체관계가 뭐예요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해관계는 삼자가 없을 때 근요등기의 유형 동그라미 치고 유형 권리 얘기죠 그래요 무효등기의 유형은 무효윤등기를 유형한 등기를 유형할 수 있는 건 어디 권리상은 인정하겠다 하니까요 자 2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 38번 있죠 능력 자 능력시험인데 능력시험이라는 것은 자 하급직 있죠 그래서 자 이 9급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 8급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 있어요 오금이의 하급 공무원이 승진시험이 그게 능력시험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일단 맨 끝에 뭐라고 추정력이라는 데죠 추정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38번 일단 머릿속에 왜 그러라고 했어요 만약에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추정 추정력이 없다 하게 되면 우리 추정력이 없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 있죠 사망자는 자 원칙은 없어요 예외가 뭐예요 자 그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돌아 하셨다면 그건 추정력이 있다 아니죠 근데 소유권 보전 능계는 원칙은 있는데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거나 지금 현재 명의자가 자 원시치드 자 신축건불 진 사람이 아닌 사람 원시치드 등이 아니라면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면 비유비냐 없다리 없으니까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하라고 그 명의인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본인이 상대방 입증이 아니라 뭐예요 본인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동그라미 부동산에 관해서 잊었는 게 나오고 명의자 나오죠 자 이것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 아무리 읽으면 읽어봐도 부동산 표시란 말이 안 나오고 가등기 사망자 보존력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추정된다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추정력이 추정을 받게 된다 앞에 아무리 읽어봐도 잊었는 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원인만 나오지 이 네 글자가 없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추정력이 있는 것은 등기 추정력의 회력은 원인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하는 자 있죠 그 등기가 무효라는 상대방 입증 책임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권리 변동 이전 등기 추정력은 권리 변동에 미치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마시된 경우 회복 등기가 마치기 전에 마시된 등기가 등기명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마시된 경우 회복 등기 나오지 여기 원인 없이 회복 등기 그런 말이 없죠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인 없이 우리는 존속요건이 아니고 회력 발생요건이니까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등기 하기 전에도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습니다 5번이 답이다 5번 이 공식을 꼭 외워두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39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39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39번은 참고로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신청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관할 뭐예요 관할 등기소를 등기소를 지정해요 그 다음에 지정은 등기관을 지정해요 등기관을 그래서 이 지정하는 사람은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사람은 상급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상급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 뭐예요 아니면 뭐예요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정이 아니라 뭐예요 관할 등기소 위임이라든가 등기사무정기권자 있죠 이건 대법원장이에요 자 이걸 바닥에 한번 깔고 생각해보자 얘기해 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할 등기소의 지정은 해당 부동산의 수요진을 관할한 등기소에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 제출한 방법을 하는데 이번 자 1동의 집합건물에 서울중앙조부원 등기구과 의정부 지방부원 고향등기소에 관할국에 걸칠 경우에 자 당사자 신청해서 서울고등부원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서울중표시가 있고 여기 뭐예요 고향시가 있죠 이 고향시와 서울중표시 여기 뭐예요 물론 여기 중앙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은평구가 있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여기 서울지방법원하고 의정부지방법원하고 여기에 상급법원 아파트가 여기 들어섰다 이게 어디 가서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신청하면 자 서울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뭐예요 지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의 일부가 대지가 다른 등기소에 속할 경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계죠 단지가 단지 아파트 단지가 관할국을 달리해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4번은 건물 대지 일부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해서 한 개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 관할국이 될 때는 종종 관할 전속으로 계속 관할 한마디로 건물이 있었는데 자 뭐예요 이게 이제 A라는 등기소가 맞는데 관할의 전속으로 요만큼이 B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옛날 종종 A라는 등기소가 계속 관할이겠다는 게 그 다음에 5번에 1동 건물의 표지에 부해 소재지번을 기록함으로 전유부 표지에 부해는 소재지번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아니게요 없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는 이 40번 지금 뭐예요 지금 39번 문제 39번 문제 틀린 걸 했을 때는 거기 뭐예요 일단 39번에 틀린 걸 했죠 틀린 거 했을 때는 거기 4번에는 뭐예요 4번이 4번이 이 설명이었죠 제가 순간적으로 다른 걸 봤는데 5번 했죠 5번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쉽고 말 쓰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뭐예요 39번 문제인데 39번에 몇 번은 5번 지문은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하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등기관은 자기 사촌인의 친정이나 배우자들이 등기 오게 되면 웬만한 등기사물을 처리하지 말라 아니게요 만약에 처리하려면 그 당의 등기사의 소유권 임용의 참여 조서가 필요한데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하니까 절대 무효는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39번은 몇 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이 39번은 5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0번 집합건물의 기술로 오른 것 했을 때 1번은 구분건물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하여야 하니라 아니니까 40번에 뭐라고 40번은 뭐예요 1번은 할 수 있다 아니게 할 수 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본인이 돈이 많으면 이렇게 뭘 져놓고 구분건물을 져놓고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져놓고 뭐하면 돼요 이거를 일반건물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자 임대사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돈이 없으면 뭐하면 돼요 각자 쪼개서 분할하면 된다 아니게요 구분건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꼭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귀약성 공용 부분은 몇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이걸 101호를 관리사무실로 둘자 독서실을 운영하자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지에만 둔다 권리변동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2번 대집권 등기할 때 자 거기 2번 귀약성 공용 부분은 자 표지에만 두니까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고 뭐만 둔다 표지에만 둔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40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그러면 3번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일동 전체 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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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의 구분건물에 값 굴구 3번에 뭐가 빠졌어요 자 3번에 뭐예요 자 3번에 자 이 구분건물 있죠 전입부분 이 전입부분도 뭐가 있어요 전입부분 표지에 표지에 부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표지에 부가 두개요 큰 건물 표지에 표지에 부도 있고 각자 자기 전입원 표지에 표지에 부도 있고 각 굴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구분한 건물 표지에 표지에 부에는 표시란에 전입원에 해당한 건물 표지에 표시하고 그 전입원 표지에 표시는 자 무슨 표지니까 이 일동 건물 표지에 표지에 부의 하단부에는 대집권의 목적인 도지 표시 각 구분건물 전입부분 이게 전입부분이죠 구분건물 구분건물과 전입부분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입원 표지에 부하단부에는 거기 뭐예요 대주권의 표시를 일동 건물 표지에 부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 전입원 표지에 부의한다 대주권 표시는 있죠 40번에 4번 대주권 표시는 어디에 한다고 전입부분 하단부 전입부분 표지에 부 뭐예요 표지에 부 표지에 부 하단부분이 있죠 하단 밑에 부분 있죠 밑에 하단이라는 게 밑에 밑에요 밑에 부분 위에는 일동 전입부분의 건물 표시 101호 101호 그 다음에 5번에 일동 건물 표지에 부해 소재 지문을 기록함으로 어디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고신동 100번지 소재 지문 쓰죠 여기 102호 배우기는 뭐예요 1층에 102호 1층에 102호 이런 식으로 전입부분의 건물 표시만 하지 소재 지문을 또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1번은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오른 거 그랬어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물권의 득실 변경할 수가 없다 왜 표지에 반두니까 이번에 대주권 등기할 때 전입부분의 전입부분의 저당권이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저당권과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는 전입부분의 저당권을 말사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자 보세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이 건물 짓기 전에 땅에도 저당권 있었죠 그럼 구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여기다 저당권 을구에다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죠 여기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자 굳이 건물등기부의 저당권 하면 토지까지 미치니까 자 이 대지 토지의 저당권을 없애버리면 돼요 자 건물등기부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근데 뭐라 써놨어요 대지권 등기할 때 전입부분의 저당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저당권 등기원인 저당권인 접수가 동일할 때는 전입부분의 저당권을 말사하는 게 아니라 뭘 말사한다고 토지 부분의 저당권을 말사한다 아니게요 왜 여기 저당권은 토지까지 미치니까 그래서 그랬을 했고 그 다음 대지권 등기부의 건물의 일체성 등기는 건물등기부의 등기하면 토지 표지기 미치죠 건물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토지 등기부 표지의 부를 건물등기부 옮겨 놨으니까 말로만 건물등기부지 여기는 건물등기부하고 아래는 토지 등기부 두 개를 묶어 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 맞추면 자 대지권 등기 맞추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일체성의 원리 일체성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지금 뭐예요 갑구나을구에 자 이 101호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이 면적이 400이니까 똑같은 평수가 30이라면 이 땅에 대한 뭐예요 이 400군의 100이라는 땅 지분도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놨으니까 두 개를 같이 뭐예요 같이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두 개를 같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취득한 걸 본다 그러니까 잊었는 게 하면 토지 건물을 같이 취득한 걸 봤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다가 건물만에 잊었는 게 하면 안 되고 건물과 토지를 같이 잊었는 게 아니까 그죠 건물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틀린 답을 유도하려고 쓴 건데 거기는 맨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근데요 할 수 없다고 해서 했죠 그래요 건물만에 잊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토지까지 다 잊었는 게 하는 것이다 니까요 그래서 41번은 뭐예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 답이다 아니니까 3번이 답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절대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뭐예요 대지권 등기 뭐라고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이 건물만에 대해서 잊었는 게 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아니게요 가능한 것은 뭐만 가능하고 전세권 있죠 용인물권 전세권과 임차권만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대지권 등기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거기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일동 건물 표지에 배익해지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 후에 민법 공부할 때 지상권 공부할 때 지상 후에 이렇게 뭐예요 지 땅 지자 지상 후에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구분 건물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지상 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 여기다가 뭐예요 용인물권 등기가 하나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건물 등기만 보니까 여기다 지상권 등기를 하면 해놓으면 이 지상권 등기면 지상권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이 전입음 자 표제부 이 아래에다가 자 대지권 표시된 여기다 2번 해놓고 토지만에 뭐가 있다고 별도 등기 있다고 표시한다 그건 안 중요해요 자 지금 41번을 보자고 한 이유는 1번하고 몇 번하고 3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 있죠 5번 그거 보자고 하는 거예요 4번 토지만에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은 일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라 전입음 표제부에 기적한다 5번 대지권 등기한 대지권 등기한 공식이죠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은 뭐예요 있고 전세권은 있고 대지권에 전세권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은 건물만 부동산에 하는 거니까 자 바뀌었죠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고 대지권은 없다 이게 바뀌었어요 자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시면 대지권 등기에서 옳지 않은 거 능력시험이죠 자 이것도 뭐예요 42번도 별표해 두시고 자 옳지 않은 걸 했어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표제해부여 한다 맞고 대지권 등기가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건물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써놨죠 그래요 올해 구급시험도 법원지 구급시험도 그게 답입니다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대지권 건물만 잊었는 게 저당권 없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3번에 대의 있다 대의 나오면 무조건 자 대의가 없다는 건 뭐예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의할 수도 그것만 없어요 그래서 구분건물 소유자 명의 등 같은 동의 속과는 다른 구분 소유자를 등기명의를 대의해서 대지권 비용용 등기 대지권 있다 자 4번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전유부분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관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대지권 뜻등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지권 뜻등기는 집권을 할 것이고 이 대지권 등기가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게 신청이고 이게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가 집권입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 5번 공식이죠 소유권이 대지권이 뜻등기 토지등기부에 대지권 뜻등기 하면 토지등기부에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 맞다 아니게 가난한 건 아까 그랬죠 지상권 왜 지상 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용의 물건은 가난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42번은 4번이 옳지 않다 42번은 몇 번이 4번이 옳지 않다 대지권 무슨 등기는 대지권 뜻등기는 토지등기부 값글글글 하는데 이걸 뭐 한다고 이게 집권한다 대지권 뜻등기를 집권하는 것이다 신청이 아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안중이 압니다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올해 구급문제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보자 이게 올해 구급문제예요 옳지 않은 거 등기인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이 등기인청 사건이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사람 부동산에 혹시 뭐예요 주택임차권이나 전세권 들어가는 사람은 등기부를 뭐예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때 자 만약에 딱 그 시기에 뭐예요 등기사건이 예컨대 저당권일 이런 사건이 접수됐다면 자 그 지금 그런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해서 발급한다는 게요 그 표시해서 위쪽에 오른쪽 위에다 뭐예요 뭐하는 중이라고 지금 자 저당권 설정을 등기를 받고 있는 중이다 사건을 기록 중이다 라고 표시한다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신탁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돈 매매목록은 매목록 있죠 그래요 매목록은 이것도 같이 떼어달라는 신청이 그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뭐예요 포함해서 발급해요 없는데도 발급하진 않아요 있는데도 발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자 증명서 뭐예요 말수상 포함은 일부 증명서 있죠 절대 전산폐쇄등기부는 폐쇄 전산폐쇄등기부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띄워주지 일부 증명서는 안 띄워줘요 이해하자죠 그 다음에 4번 등기사항증명서 겨부 신청할 때 전부 증명서는 두 개가 있어요 말수상 뭐예요 포함하고 전부 증명서 유예 현황하고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증명서는 세 개 가지 있다 기본치득 현재 소유 현황 기본치득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가 소유권이 병까지 가면 현재 소유권이 병이죠 이거를 뭐예요 다 띄워주는 걸 우리가 말수상 포함해서 다 띄워준다는 얘기고 만약에 소관청에서 종이약기를 하면 이렇게 말수상 포함해서 을구에 저당권이 말수상까지 다 포함해서 띄워주는 거 말수상 포함일 거 등기부가는 종이 아끼려면 1번 이럴 때는 뭐예요 어차피 소유권이 병이니까 1번에서 뭐라고 전 몇 번이라 하고 3이라 하고 이게 이제 소유권이 전 등기부라고 병이라고 이렇게만 띄워주는 게 이게 유효사항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이만큼의 종이를 아껴 수 있죠 그게 바로 유효사항이다 그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올해 법원에 구급문제 나왔으니까 답이라도 안 하고 전산폐쇄된 기문은 전부사항 증명서만 띈다 라고 이해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누군지 수준은 나빠고 그러면 이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항상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 맛 누구든지는 이해관계인 맛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다른 말로 뭐예요 이해관계인 맛 자 아무나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자 3번이고 그 다음에 44번은 뭐예요 다음은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관공서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뭐예요 주체로서 등기를 축제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당사자로서 공동할 수 없고 다 가능해요 공동 법무사 시켜서 뭐예요 대리로 가능하고 있죠 단독신청서 할 수 있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은 답이 아니에요 니은 기억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다 4개가 다 기억이죠 맨 끝에 니을 들어가면 민법상 조합은 걸린 일이 없죠 조합원을 채무조합 표시로 등기할 수가 없으나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은 부동산을 조합원 합의로 등기하면 농협동조합은 법인체요 법인체라니까 법인체니까 조합이란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이라고 써요 일단 그래서 니을도 틀렸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 니을도 들어가야 되죠 일단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답이 아니에요 4번이 뭐라고 5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냐 니은 관공서와 등기를 촉탈 경우에 등기기록상의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촉탈을 각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 각하지만 관공서와 촉탈 곳은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컨되면 아니게 뭐예요 어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표시부가 있고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보면 예컨되면 만약에 이 대장상 수입권자가 갑이고 물론 여기도 갑이에요 자 여기 뭐예요 갑이 자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인허가 봐서 집주어서 대가 됐죠 대로 바뀌었죠 그럼 니네도 뭐 고치라고 여기 자 답을 대로 고치라고 촉탁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대고 여기는 답이 돼 틀려도 이게 촉탁사이니까 관공소가 촉탁하는 건 뭐 하면 안 돼요 부동산 표시가 틀려야 돼서 절대 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몇 번이 거기 뭐예요 니에는 각하야 된다 틀리니까 기역 니은 이게 다 들어가야 되죠 5번이 다 틀린 거예요 디귿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함으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겠죠 학교를 의무자라 해서 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된 얘기해요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44번은 자 44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5번이 답이고 아까 44번은 43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했어요 3번이라고 했죠 전산 폐쇄된 기부는 뭐만 가능하다 전부 증명서만 가능하고 44번은 뭐예요 전부 다 틀렸다 그 입력 전부 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5번을 보시면 자 45번은 다음 중 등기인청 단독인청 중요하죠 별표하시고 단독인청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모두 몇 개냐 이게 모두 몇 개냐 이게 능력시험입니다 자 뭐 빼놓고 사인증기는 공동이라고 했죠 사인증기는 계약이에요 공동이에요 자 부동산 표시변경 단독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단독 명의자의 주소변경도 당연히 뭐예요 명의자만이 부기등기로 단독 미음번 법인합변은 사람을 따지면 상속과 같아요 법인합변은 사람을 따지면 뭐와 같다고 상속과 같습니다 당연히 뭐로 한다는 게요 단독신청이다 45번은 뭐예요 자 증여만 뭐예요 45번은 뭐예요 자 사인증여만 공동이고 답이 몇 개 4번 뭐예요 4번 4개가 답이다 4인증여는 뭐로 한다고 공동이다 4인증여는 뭐로 한다고 공동인청이다 공동인청이다 그 다음에 46번은 판결해야 되는 게 있죠 이거 뭐예요 올해 구급문제입니다 올해 구급문제라 올해 구급문제예요 2022년도 구급문제는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보통 구급시험이나 법원직은 답이 2번인데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한번 시험 문제 딱 두 번뿐이 안 나와서 참고는 받으셔야 돼요 판결에 있는 게 가장 기본 답은 세 가지예요 가장 기본 점은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된 인정되는 거하고 승소한 사람만 승소한 걸리자 문제만 한다는 얘기고 계약을 맺으면 1번처럼 1번처럼 계약을 맺으면 수메시에 채권은 수메시에 걸리죠 근데 판결을 받을 때는 수메시에 안 걸린다 그 얘기 지금 있다 안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이번에 이행 판결은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인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신청서의 원인을 판결에 행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이라고 쓰고 그 연월일을 뭐예요 선고일은 이행 판결일 때 자 판결 주문의 판결서에 원인 날짜가 없을 때 판결 선고일이지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질상 판결 자체만으로 뭐예요 생기니까 물건의 변동이 생기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행 판결일 때는 판결 주문의 원인 날짜가 없다면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이행 판결이 선고일이지 판결 선고 날짜지 자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은 이 형성 판결 있죠 이렇게 무슨 판결은 형성 판결 자 공유물 이 분할 판결은 자 뭐 자 당연히 뭐예요 판결 자체만 해도 권리 변경이 생기니까 판결 뭘 한다는 거예요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공유물 판단 판결 형성 판결은 뭐라고 판결 확정 날짜다 왜 어떻게 연상하라고 등기 안 해도 판결 자체만 해도 뭐가 생기니까 권리 변경이 생기니까 그렇다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아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 소송을 알게 된 게에는 채무자 또는 재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수 판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절대 폐소한 의무자는 자 주셔보세요 4번 폐소한 의무자는 대의로 신청할 수 없다 대의는 있다는데 폐소한 의무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갑을 병 손으로 이루는 게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병자가 이 병자가 아니에요 자 5번의 병자가 그냥 이 병자입니다 이 병이에요 앞에 브라자 안 붙어요 그냥 병입니다 그 브라자 앞에 그 브라자 지우시고 상대로 원유무에 따라 말소 등기 할 때는 갑이 확정 판결에 대한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 을을 대의 대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에서 2번 이 줬는 게 을로 이래서 병으로 이렇게 병이 자 됐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뭐예요 두 사람의 원인의 얘기가 무효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되면 자 이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계약 매진 이게 뭐예요 무효가 됐으니까 갑이 갑이 뭐예요 갑이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먼저 모한다 절대 을 등기를 말씀하는 건 없어요 항상 말소 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걸 말씀해야 되니까 갑이 을을 대의해서 병 등기를 모한다는 게요 말소를 뭐예요 말소를 신청하는 건 을을 대의하는 것이다 그 얘기다 자 하여튼 이 46번 문제는 46번 문제는 특히 뭐예요 특히 1번 1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자 4번이 일단 자 패소한 사람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답으로써 형성 판결인 공유물 관람 판결은 원인 날짜가 없다면 무슨 날짜를 한다 확정일이다 확정일 그렇게 이어 하나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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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